울리게 됩니다 새로 탄생하는 커플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제목이 잘못되어져 있네 여기 보지 마시고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추수감사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뭐 어제도 연휴고 오늘도 연휴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기준으로 보면 늘 이 마지막 주일에 성경 본문은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 본문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마티오 복음 25장의 말씀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주보에 보면 심판대 앞이라고 되어있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목요일날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했다가 제가 설교를 다시 완성하면서 제목을 좀 바꿨는데 뭐라고 제목을 바꿨냐면 저를 따라 합시다 당신 차는 시빅입니까? 아니면 캐딜락입니까?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이 25장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날은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주님은 모든 민족들을 당신 앞에 다 모으실 것입니다 죽은 자도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과 염소 두 무리로 분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목자들은요 양과 염소는 낮에는 같이 그냥 섞여서 키웁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부릅니다 그리고 양은 양의 무리에 염소는 염소의 무리에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키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문화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이 비유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구분하는 이 비유가 아주 잘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처럼요 지금도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초원에 양과 염소 불신자 신자들 다 섞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요 양과 염소가 분명히 분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분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분리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은 넌 크리스찬들과 더불어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그날에는 정확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더 깊게 쳐다보면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 주의깊게 봐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그런데 이게 한국어 번역에는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복을 받을 자 곧 미래의 복을 받을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는요 원어는 완료 분사 구분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완료 분사 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 번 받은 복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복을 받은 자 복받을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로 해석해야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을 받고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 둘, 셋, 네 분만 아멘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복이 뭐냐면요 죄식 기운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인생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양들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풍기고 이것이 연약한 형제들을 돕는 그런 자리에서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보면요 여섯 가지 선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배고플 때 뭘 주었습니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나근에 내었을 때 그를 영접했습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습니다 또한 병 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에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은요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갖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형제 사랑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은 뭘까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40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런데 그 여기가 어딜까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심판 때 여기 내 형제 중에 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죠? 어디? 교회 아멘 여기 내 형제 중에 심판 때 앞에 주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미 먼저 구원받아 천국에 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주님 곁에 계신 분들 곧 구원받아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견자들 먼저 주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란 누구냐면 본인이 게을러서 줄인 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옥에 갇힌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산상순 팔복을 잘 알고 계시죠? 팔복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목마른 자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목마르고 그냥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야마라고 되어져 있어요 나로 말미야마 다시 얘기하면 곧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진 자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목마른 자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의 오른편에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그 사람들을 보고 여기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굶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숨겨했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심판 때 곧 주님 곁에 주님께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고난당했습니다 그 갈라디아스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더 착한 일을 하라고요?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가정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선 먼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 그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자리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또한 감옥에 갇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당신과 동격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요 어려운 형편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믿음 때문에 더 형편이 어려워진 그런 크리스찬 형제들을 돕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책무이고 또한 교회의 책임이라고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최후의 심판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차를 타고 가다가 헬프밍 써져 있는 피켓을 들고 있는 홈리스에게 창문을 열어 일달라 주는 그런 것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사과나무하고 배나무가 있는데 이 두 나무는 봄철에 싹이 돋으면 어려서는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데 어린애도 이게 사과나문지 배나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뭘 보면 구분할 수 있죠? 가을의 열매를 보면 구분합니다 빨간색의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고 노란색의 열매를 맺으면 배나무입니다 그렇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배나무는 배라는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그 돕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이고요 극률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당회 때 아주 은혜로운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돕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돌보는 선교사를 우리가 좀 후원하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금 화약고 가운데 있는 저 요르단에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난민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온 가족이 조국을 떠나 이국당에 들어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이 크리스찬 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지원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기도 편지를 하나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 가운데 잠깐 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혀있는 제소자를 찾아가 선교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출신의 한 자매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녀는 불법 체류 했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그녀의 상황은 매우 딱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에디오피아 내전 중에 죽었고 친정 부모님이 자기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마저도 그 마저도 내전 중이어서 고향 땅은 숙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부모님의 또한 자기의 자녀들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로단에 머물 수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자매를 위하여 면회를 가고 그저 같이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원금은 이런 난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되길 추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1990년대에 북한에서는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갑니다 그런데요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북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한 몸 챙기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아주 이기적이어서 나누지 않고 그리하여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한 지하교회의 그 성도들은 콩 한쪽이라도 같은 성도들끼리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선교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경제력이 모자라서 죽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게시록에서는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가 닥치면 사탄의 표지인 666 표지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등에 이마에 그끼리 서로 돕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서로 돕는 것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7절과 39절에 보면요 의인들의 질문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그를 배웠나이까 가서 배웠나이까 양으로 주님의 오른편에 선 그 의인들은요 자신들이 행한 선한 행위들을 그 선행들을 기억조차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왜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양들은 그 선한 일을 하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삶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이 양들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억지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날마다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눈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나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냥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주는 게 그냥 삶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험을 봐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언제 공부한 거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공부했는지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나시지 그냥 어쩌다가 엄마가 공부해 공부해 하면 억지로 책상에 앉은 아이 그런 애들은요 내가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책상에 앉아 공부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요? 이벤트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선행이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시길 추구원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그런데 염소는 다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언제 이 말은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홀대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인 줄 몰랐으니까 그랬던 것이지 아 예수님인지 알았으면 우리가 그리 했겠습니까 이런 반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 오래전 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 동료 목사님들과 같이 유력한 신자분의 초청으로 신라호텔 서울에 있는 신라호텔 그 레스토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 목사님들과 더불어 봉고 승합차를 타고 그 신라호텔 현관에 탁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호텔 문 앞에 서 있는 도어맨이 턱 앞에 서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 여기 하차하지 말고 차 빼 차 빨리 빼래 그 차 주차장 가서 하차하라고 아주 불쾌한 어조로 운전자에게 그렇게 문도 못 열게 하고 어이구 어떻게 차를 빼서 주차장으로 다 갔지요 그런데 우리 바로 뒤를 누가 따라왔냐면 우리 식사를 초대한 그 호스트 여사장님이 그 정독님이 따라왔는데 이분은 뭘 타고 왔냐면 벤츠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 벤츠가 쫙 들어오니까 도어맨이 탁 뒷문을 인사하고 공손하게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자 벤츠에서 내린 그분의 얼굴이 막 푸우우우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리자마자 막 우리가 있는 주차장으로 뛰어오면 그리고 나서 승합차에서 내리는 우리들에게 어쩔 줄 몰라며 사과하면서 아휴 내가 막 신뢰를 범했다고 자기가 신뢰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를 아주 공손하게 호텔로 이렇게 안내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그 도우맨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도우맨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지금도 그 표정이 생생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가 막 손이 영접했던 사람이 우리 앞에서 승합차 타고 우리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놀란 표정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그 차에 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떤 차를 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제일 흔한 차 중에 하나가 혼다 시빅이더라고요 그 자꾸만한 시빅 자동차에 바이든 대통령이 타면 그 차는 뭘까요? 그 차는 미국 제1호 차입니다 그런데 아주 커다라고 멋있는 캐들락에 깽 두목이 타고 있다면 그 차는 뭘까요? 그 차는 수배 차량입니다 염소는 속을 보지 못하고 그저 겉만 보고 판단하는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오지 아니한 남을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니요 인심은 곡관에서 난다고 하는데 내가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웃을 도우란 말입니까 내 한 몸 살기도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핑계가요 얼마나 모순인지는 여러분들 신문기사나 뉴스를 보면 금방 압니다 신문기사에 가끔 가다가 나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의 부자가 구제사업을 한다는 기사를 가끔 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기사화된지 아세요? 신문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원칙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가 사람을 물으면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왜? 늘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개를 물잖아요 그러면 기사화됩니다 왜일까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 기사화되어졌다라는 것은요 그게 일상의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기사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일을 돕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요 세상의 모든 부자가 세상의 가난한 일들을 다 섬기고 보살피고 산다면 신문기사화 될까요 안 될까요? 신문에선 단 한 자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일까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일상인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성도들끼리 서로 돕고 보살피는 일들이 일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사원들에게 고백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시작 뭐 그러고 싶지 않은가 봐 일상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심은 곡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심은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다 인심은 누구에게 나온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곧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고 받은 사람이 지갑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 이 선행은요 내가 많이 있어서 부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보고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교회를 넘어 나의 이웃들을 보고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심판주로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우리 모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양으로 구분되어져 천국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 이전부터 주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계획하시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 안에 계시오니 하늘나라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검 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235장 아멘